그러자마자 CIA랑 아까 보였던 그 랩니처 미국 합참이 펄펄 뛰면서 지금 파병 안 하면 나중 가서 라오스 공산화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라오스 공산화되면 태국이 올 인도네시아하고 쫙쫙 내려간다고 공산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진짜 자 케네디 케네디의 음모론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 케네디를 CIA 같은 정보기관이 암살했다 이런 음모론 들어보신 적 있죠 CIA 같은 그런 정보기관에 케네디를 암살했다 근데 간다이오드 그 음모론을 아주 조금은 믿어요 왜 믿느냐 완전히 믿는다기보다 가능성과 개연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간다이오드를 생각을 한다 일단 케네디를 누가 암살했는가 배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잖아요 주요 음모론이 두 개예요 닉슨, CIA 첫 번째가 닉슨이야 리처드 닉슨 아세요? 마오쩌둥 만난 사람 아니야 마오쩌둥 미국에서 중국이랑 대탕틀을 할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닉슨인 거죠 이 양반이 1968년에 대통령이 돼요 1968년에 대통령이 됐어 그 다음 1972년에 대선 때 또 나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돼요 이 양반이 근데 케네디한테 져요 1960년 대선 때 나갔었어 어 이거 1960년 케네디와 닉슨 후보가 지금 토론하는 거야 그 다음 케네디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죠 당선이 됐으니까 그리고 대통령 임기 3년 차였던 1963년에 암살당합니다 이게 암살당하기 직전에 케네디예요 지금 1963년 11월 22일이죠 그리고 당시 케네디가 대통령일 때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이 양반이 케네디 정부의 부통령이었거든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이 린든 존슨이 남은 케네디의 임기를 채우고 그 다음 선거에도 린든 존슨이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당선이 돼 미국 민주당 주신이죠 이 린든 존슨 다음에 당선된 사람이 닉슨이다 이 말이야 이런 과정 때문에 케네디와 주요 대선 후보였던 케네디의 남동생 로버트 케네디 이 두 사람의 암살에 닉슨이 관여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닉슨이 나중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당해요 탄핵을 당했다기보다도 지 스스로 하야하는 모양새로 나오긴 했으니까 애매하긴 한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면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드릴 거긴 한데 닉슨이 1972년에 대통령 선거를 두 번째로 또 나갔다 그랬죠 이미 대통령 임기를 채웠어 미국은 두 번 나가잖아 그 다음 선거까지 나갔단 말이야 근데 나갈 때 닉슨이 공화당이잖아요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의 중앙당 중앙본부 그 본부가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었어 워싱턴 DC에 있는 거기다가 저 도청장치 같은 걸 설치하려다가 뽀록이 나요 그거를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해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별짓거리를 다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니까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존 F. 케네디 두 명 다 암살에 관여를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간다현은 솔직히 그 음모로는 너무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케네디를 뭐 하려고 죽여 이미 케네디가 닉슨을 선에서 1960년에 이겼단 말이야 케네디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였냐면 케네디는 1961년 1월 20일부터 1965년 1월 20일까지예요 근데 케네디가 63년 11월에 죽었어 그럼 죽고 나서 1964년에 이제 닉슨이 대선에 나가야 저 음모론이 좀 개연성이 있는 건데 닉슨이 근데 선거에 안 나가? 그럼 뭐 하려고 죽인 거야 63년도에는 64년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케네디를 63년에 죽였다 이거 아닌 이상 어떤 이유가 있을 거냐는 거야 오히려 로버트 케네디 이 양반이 1968년 대선에 나가려던 사람이에요 민주당 후보로 이 양반도 암살당하거든요 대선 직전에 그럼 이 양반을 암살한 거에 대해서는 닉슨과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존 F 케네디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야 닉슨이 공화당이니까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F 케네디를 둘 다 죽였을 거다 암살했을 거다는 조금 개연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닉슨이 공화당에 속해 있었어도 자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존 F 케네디를 미국 CIA가 암살했다 이 얘기가 정말 정말 많아요 간다여도 조금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된다 왜 그러냐 물론 아무도 이걸 명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부터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과정을 일단 우리가 살펴봅시다 존 F 케네디가 지금 자동차 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암살당하는데 이날이 63년 11월 22일입니다 대낮에 점심시간에 오후 12시 반 그리고 나서 1시 40분에 케네디 암살범이 바로 잡혀요 극장에서 잡혀 극장 이 사람이야 리하비 오스월드 이 사람이 왜 극장에서 잡혔냐면은 이 극장 주변에서 신발 까게 하는 자영업자가 저 오스월드가 개구멍으로 자꾸 막 그 쏘 댕기고 막 들어가고 이러는 걸 본 거야 수상하잖아요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잡힌 거야 바로 이 사람 체포된 게 언제다? 암살 당한 이후 1시간 10분 뒤였던 오후 1시 40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체포됐을 때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케네디를 암살한 건 맞지만 나도 희생양이다 하면서 막 소리치는 거야 뭔가 있다 이거 저 사람 지가 암살을 했으면 했지 거기서 끝나는 거지 뭘 저렇게 뭐 자기도 희생양이라며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서로 갔겠죠? 63년 11월 22일 오후 1시 40분에 체포되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자 23일 됐어 자 틀어박혀 있었어 자 그냥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 그러면 얘 체포되고 그 다음 날에 다음 날 이틀 뒤네요 이제 이 범인을 다른 교도소로 보내려고 다른 감옥으로 이제 이송을 하려고 경찰들하고 다 같이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누가 쏴 이 오스월드를 그래서 오스월드가 또 죽어요 왜 죽였는지 조사할 게 천지인데 지금 얘 조사한 거 하루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저 오스월드를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오스월드를 총으로 또 쏴가지고 죽인 사람이 바로 잭 루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잭 루비가 왜 오스월드를 죽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 잭 루비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또 케네디의 암살범을 또 이 사람이 또 죽였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 특정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도 모호해요 이 사람이 실제로 갱단 마피아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이 사람이 마피아라든가 특정 범죄 집단하고 연관이 있다 한들 도대체 왜 뭐하려고 이 리아비 오스월드를 또 죽였느냐 이 말이요 케네디를 암살한 리아비 오스월드 케네디를 암살한 리아비 오스월드를 또 죽인 잭 루비 그렇게 잭 루비는 이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뭐 1심에서 사형 판정 받고 또 항소해가지고 사형 안 받으려고 막 항소하고 뭐 별일 다 있었어 그러다가 항소를 해서 사형 판결이 제대로 나오기 직전에 1967년 1월 3일에 교도소에서 지병으로 죽어요 끝나 그리고 도대체 오스월드는 왜 케네디를 죽였으며 잭 루비는 왜 케네디를 죽인 오스월드를 또 죽였으며 이거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음모론이 여기서 사방팔방에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도대체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CIA와 관련된 음모론이 왜 나오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오스월드를 뭐 뒤에서 누가 조종했고 뭐 이 사람이 소련에도 갔다 왔고 뭐 이런 게 많아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 찾아보면 너무 흔하게 지금 정부가 깔려 있어요 잭 루비와 관련되어서도 음모론이 세고 셌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다현은 오늘 왜 CIA가 자기들의 대통령 자기들의 정부의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를 암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음모론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국제정치적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케네디라는 인물이 미국 안에서는 국민들한테 굉장한 지지율도 있었고 인기 있는 대통령인 건 맞지만 국방부 CIA 외교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그 누구보다 꼴배기 싫고 사라지길 원하던 대통령이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은 케네디의 음모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한다기보다 케네디가 실제로 왜 CIA와 왜 미국 국방부와 왜 미국의 외교당국자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가 그 팩트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국제정치학자들도 언급을 하기도 해요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국내에서의 갈등이 있었다 왜냐면 냉전을 없애려고 했거든요 케네디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케네디가 죽고 난 이후에는 냉전이 끝나기 전까지 냉전을 없애려고 시도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 냉전을 없앤다고 시도한 게 뭐냐 케네디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 친미국가들과 공산국가들의 이 대결구도 자체를 없애고 싶어 했어요 아예 없애고 싶어 했어 아예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어 닉슨은 뭐냐 쩌둥장을 만났던 리처든 닉슨 대통령도 냉전을 없애려고 하던 사람 아니냐 근데 미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한 것도 미국과 소련의 냉전 상태이기 때문에 한 거겠죠 그럼 뭐야 닉슨이 쩌둥장을 만난 거는 냉전이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하려고 만난 거니까 냉전을 없애려고 한 시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게다가 케네디가 대통령이었던 1961년이면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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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냉전 그 자체 ing였어 무슨 평화가 오고 이제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이고 소련과 이제 미국이 뭐 사이가 좋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냉전 그 자체야 그냥 근데 그걸 어떻게 깨냐는 거야 갑자기 근데 그 시대에 케네디는 그 냉전을 깨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야 케네디가 원래는요 기자였어요 기자 그때도 이 양반 기자활동할 때 그 썼던 칼럼이나 이 양반이 쓴 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피스 아 피스 아 피스 피스 평화 전쟁을 없애야 된다 너무너무 평화를 좋아해 평화에 환장했어 케네디는 너무너무 평화라는 게 자주 나와요 이 양반이 쓴 글 같은 거 보면은 케네디가 나중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미국의 하원의원도 하고 상원의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백날 케네디는 혼자 피스 평화 근데 그러나 마나 분위기 자체가 케네디가 상하원 했을 때였던 1950년대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1950년대면 뭐예요 1950년대 초면은 한국에선 6.25전쟁이 있을 때요 미국에서도 한창 이제 메카시즘 멸공 반공 공산주의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한창 이제 난리였을 시대인데 대뜸 거가가지고 평화를 사랑하자 피스 이러면은 그 듣겠어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의 인물이었다는 거야 케네디가 실제로 당시 소련이라는 국가에 속해지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한국전쟁도 한반도에서 터졌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도 갑툭튀했고 그 이후에 이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첫 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첫 해의 1961년에는 짜르본바까지 쏩니다 소련이 161km 떨어진 거리에서 찍은 짜르본바의 버섯구름이에요 161km 떨어진 거리에서 찍은 거야 저게 얼마나 크대는 거요 이런 분위기에서 케네디가 혼자서 평화가 중요하다고 백날 외쳐도 잘 안 먹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케네디가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국방부 안에서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죠 미국의 국무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대요 저 사람 대통령이 좀 됐는데 케네디가 또 저 세상 물정 모르고 평화평화 외치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소련이란 저 무지막지한 공산주의 국가가 설치고 다니는데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 돼가지고 방관하고 평화만 외치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 거죠 한국에서도 실제로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특정 그 사단장이라든가 특정 군인들이 그 진보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미국에서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케네디를 우리나라의 진보정권이랑 똑같이 만드는 게 되니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국방부 관계자들이 별로 싫어하는 사상이라든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실제로 바로 직전에 이번에 그 쿠바 미사일 위기편 했어요 그죠? 쿠바 미사일 위기편에서 얘기했죠 소련의 서기장이 누구였다 당시에? 후르시초프였다 이 후르시초프가 자기네 ICBM 소련의 ICBM 발사기지를 정찰하던 미국 조종사를 붙잡아뒀다 그랬죠 격추해가지고 케네디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한창 대통령 선거할 때 케네디가 그때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어 미국에서 케네디와 닉슨이 지금 대통령 선거 중인데 우리가 이 조종사를 지금 당장 풀어주면 닉슨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케네디가 당선된 이후에 이 조종사를 풀어주는 게 낫겠다 이 얘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소련이 케네디라는 인물이 옛날부터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평화 외치던 사람이라서 소련 입장에서는 그러한 평화를 외치던 미국의 케네디와 외교지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케네디가 당선되길 원했던 게 있었던 거야 자기들이 구슬려먹기가 뭔가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어찌되었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할 때부터도 평화를 외치던 존 F. 케네디가 이제 1961년 1월 20일부터 피스! 평화를 외치면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케네디가 대통령 되었을 때 1960년대의 미국 스타들 별다신분들 사단장이나 이제 그 군인들 있잖아요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저 소련같은 공산주의 국가들 강력하게 억지하고 올가매고 조지는 거를 염두에서 딱 겨냥하고 이런 게 지배적인 분위기였어요 근데 케네디가 당선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 핵 감축 협약! 우리 다 같이 핵을 줄여나가자 소련, 미국 우리 둘 다 핵무기 싸갈기면 둘 다 X 된다고 우리 둘 다 다 같이 한마음 한뜨로 평화를 수호하고 살아가면서 핵무기 개수를 줄이자고 물론 소련이 미국보다는 핵무기나 이런 거에 개수가 적었어요 미국이 소련보다 많았던 게 사실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수를 줄이지 않고 더 만들어 나가면 소련도 그거 따라가려고 더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케네디는 둘 다 줄이지 않으면 둘 다 X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둘 다 같이 줄이지 않는 이런 발상이 나온 거죠 물론 이건 소련도 원치 않았어요 왜? 소련은 핵무기를 늘리고 자기들을 과시하고 유럽 전역을 공산화하고 소련의 영향력을 전세계적으로 퍼뜨리려고 난리를 치는 국가인데 뭐가 아쉬워서 핵을 감축합니까? 평화를 사랑하셨던 존 에프 케네디 말고 소련 입장에서는 줄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련은 평화를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게 아니야 자기들의 야망 자기들의 욕망 욕심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서 전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 핵이 이렇게 많다 개쌍케다 개짱먹었다 이런 걸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는데 나중 가서요 당시 케네디 정부 때 국방부 차관하던 로지웰 길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반이 나중에 책에다가 이런 얘기를 써 케네디가 소련이랑 같이 국방비 감축하고 군비 경쟁 그만하고 핵을 감축하자는 이런 스탠스를 가졌었잖아 당시 백악관 당국자, 미국 외교 당국자, 국방부 당국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펄펄 뛰었다는 얘기를 이 양반이 책에다 써요 케네디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평화를 너무나 사랑하던 케네디 머릿속엔 이런 게 그려지던 거죠 첫 번째 소련이 지금 저렇게 발버둥치고 난리치고 계속해서 객기를 부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더 많이 만들고 새로운 무기를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면 소련도 더 많이 따라서 만들 게 뻔하다 그러면 미국의 강경파들은 미국 스스로가 자기들이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봐봐라 쟤네 지금 저렇게 많이 만드는 거 하면서 더 난리칠 거다 결국에는 전 세계의 이 지구의 핵무기 개수는 점차 넘사벽으로 그냥 늘어날 것이고 핵무기를 실제로 싸갈길 수도 있다 서로 이렇게 되기 전에 서로 밀밀히 핵을 줄이고 서로 경쟁하는 경쟁자적 분위기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케네디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케네디 말대로 핵 감축을 하자고 했을 때 실제로 미국 외교 당국자, 국방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 그 양반들이 반대하던 논리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소련보다 훨씬 더 앞선 기술과 핵무기의 개수를 유지하면 결국에는 소련이 미국에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야 이게 이제 당시 미국 내에 케네디 정부 때 당시 있었던 미국의 군인들 외교 당국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2022년에 와서 케네디의 저런 발상 앞서 말한 케네디의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발상이 국제정치학자들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반발을 할 내용이긴 해요 근데 2022년에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1961년 케네디 정부 때의 핵무기는 의미가 어마무시하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어 2022년에는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쟤네도 함부로 우리를 안 건드려 우리가 쏘진 않을 거 아니야 함부로 우리도 쟤네들 핵무기 가진 애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두 발 쏜 이후에는 2022년까지 전쟁에서 핵무기를 한 번도 안 쓰고 있다고 이런 억지력 같은 게 생기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1961년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핵을 정 안 되면 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961년만 돼도 소년이든 미국 안에서든 진짜 이거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냥 싹알겨버리자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때예요 우리가 그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핵을 너무나 심사숙고하고 쏠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지금 핵무기가 있죠 2022년에도 핵무기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북한에 핵무기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1961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으면 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개엄령 열리고 진짜 군대들 항상 5분대 기조로 대기 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차이를 우리는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케네디가 냉전을 끝내버리고 이걸 빨리 서로 위협하는 걸 없애자라는 발상을 하던 것도 그럴만은 했다 우리가 먼저 없앨 테니까 너네도 없애자는 아니었으니까 케네디도 같이 없애자고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마나 미국의 국방부는 택도 없었다 당시 케네디 정부 때의 미국의 합참의장입니다 제4대 합참의장이에요 라이만 렘리처 이 양반이 케네디보다 19살 많던 사람이요 뭐하던 사람이냐면 이 양반이 2차 세계대전 때 오성 장군 아이젠하워 장군의 참모였어요 나주의 6.25전쟁 때는 공수사단 사단장하던 양반이요 이 양반 자 암튼 이 양반이 케네디를 만납니다 현재 케네디 정부에서 하려는 핵무기 감축계획 같은 이런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면 시작되면 나중 가서 감당될 정책이 없다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고 뒤져라 반대합니다 이 양반이 가서 그 정도로 미국 국방부가 케네디 정부의 그 외교정책 방향을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여러 부분에서 진짜로 국방부만 케네디한테 반대한 게 아녀 유럽국가 아니면 남한 일본 이런 국가들이 다 뭐라고 했어 당시에 지금 저 공산주의 국가 소련 중국 북한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지금 위협인데 핵무기를 더 증강해가지고 유럽에 배치하고 남한에 배치하고 그러지도 못할 방식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핵 감축이라니 저 공산주의 소련 세력을 어떻게 막으려고 저거를 뭐야 그럼 지금 케네디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있던 거예요 혼자 주장하던 거 혼자 미국 내의 국방부도 반대해 국무부도 반대해 주변의 군인이랑 군인들도 다 반대해 다른 나토라던가 그런 국가들도 반대해 다 난리치고 지금 다 반대하는데 케네디 혼자 핵을 평화를 위해 감축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식 날이 1961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 첫날 1월 19일에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던 해에 대통령이었던 오성 장군 출신 아이젠하워를 만나요 케네디가 당시 아이젠하우가 71살이었어 케네디가 44살이었는데 아들벌이야 아들벌 만나서 이제 인수인계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케네디가 물어봤대 아이젠하우 대통령한테 지금 라오스에 있는 공산당을 공산당이 아닌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떻겠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남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 정부를 연립정부를 수립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라오스에 그런 게 있었어요 라오스에 무슨 왕당파가 따로 있고 공산주의자가 따로 있고 막 이런 복잡한 게 있었어 그걸 그냥 연립정부를 세워주자 케네디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아이젠하우한테 긋고 뭐라고 얘기했을까 뭔 개소리나냐고 차라리 그런 연립정부를 세울 바에는 군대를 보내버리겠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미국 국무부에 있는 미국 외교사료 자료가 있어요 미국 외교사료 자료 거기에 적혀있어 이게 방금 라오스 얘기했었죠 케네디 임기 시작하자마자 4월 달에 이때 일이 진짜 많아서 케네디한테 케네디 임기 시작한 게 1961년 1월 20일이에요 근데 4월이면 대통령 된 지 지금 세 달 지났을 때네요 이때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리가가린을 태운 보스토코 1호가 떴다가 내려와요 유리가가린이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지금 환영식이 열린 거야 이게 첫 우주인으로 이거를 보자마자 미국 안에서 와 소련 쟤네 세상에 큰일 났다 지금 쟤네 미사일 기술이 저렇게 진보했다 지금 우주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발사체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쟤네 저 발사체 기술이 저렇게까지 진보했다는 건 앞으로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그게 인공위성을 쏘거나 로켓을 쏘거나 미사일을 쏘는 기술 전부 다 결국엔 미사일 기술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미국에서 케네디는 지금 임기 초반부터 평화 피스 이런 걸 외치는데 저게 성공했대요 소련에서 이게 성공한 게 4월 12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5일 뒤였던 4월 17일 저번에 간다요가 쿠바 미사일 위기편에서 얘기했던 피그스만 침공 4월 17일에 CIA 주도하에 1400명으로 구성된 쿠바인들을 가라로 이제 조직해서 피그스만으로 들여보낸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대차게 말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4월 말쯤에는 라오스의 공산주의자들이 라오스 내전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공산주의자들 라오스 전역을 장악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4월달 한 달만 해도 일이 이렇게 많았어 케네디가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던 임기 시작한 지 세 달 만에 무슨 평화는 개털같은 평화냐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라오스는 최소한 공산국가가 되어서 친미국가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서 신소련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국가가 되기 직전이었던 거죠 실제로 4월 26일 라오스 미국대사가 케네디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 곧 있으면 라오스는 공산화가 된다 빨리 공군과 육군을 투입시켜달라 라고 보고서가 올라와요 올라오자마자 아까 말했던 그 라이먼 렘리처랑 합참위장이랑 국방부 관료들이 케네디한테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당장 병력 투입시켜야 된다고 씨X 뭐하냐고 지금 당장 오케이 지금 사인해달라고 빨리 승인해달라고 대통령 각각 안그러면 라오스 지금 친소련국가 공산국가 된다고 그러자마자 케네디가 얘기를 해 렘리처한테 물어봐 만약에 너네들 공군 육군 투입시키는 거 좋아 근데 그거 실패하면 이제 어떡할 거야 니네 하자마자 합참위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때 가서 핵무기를 쓰면 됩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 그때 가서 핵무기를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위장이 얘기를 해 라오스 군사개입 때 미리 핵무기 사용 권한을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상황을 봐서 즉각적으로 핵을 쏴야만 되는 상황에서 핵을 쏘겠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사용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이 핵무기 사용 권한만 우리한테 미리 주시면 무조건 승리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승리는 하겠지 핵 쐈는데 승리 안 하면 그거 되냐 그게 핵 쏘는데 승리를 안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게 당시 1961년의 상황과 분위기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거를 들어야지 그냥 지금 현재의 2022년처럼 핵무기를 당연히 가지고 있기만 해도 억지력이 되고 서로 쏘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전제로 깔고 들어야 돼요 실제로 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았다는 걸 자 결국에는 케네디가 이 군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핵무기까지는 오프골스 안 하지만 일단은 라오스의 육군과 공군을 파병하는 걸 허가를 합니다 근데 당시 국방부랑 CIA가 머리를 굴렸다라는 추정이 있어요 이게 케네디가 라오스의 미군을 파병하는 걸 승리를 했어 자 이제 가고 있어 이제 출발할 건데 여기서 CIA랑 미국 국방부가 처음에는 4만 명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있다가 6만 좀 있다가 10만 좀 있다가 14만 늘어나 대통령님 4만만 있으면 됩니다 피해도 크지 않을 거예요 케네디라는 사람이 많은 병력을 달라고 하면 안 줄 게 뻔하니까 초반에 4만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4만 투입한 다음에 전황이 어렵습니다 그럼 빼박이잖아 늘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군 병력을 늘리는 거를 승인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머리를 좀 쓴 것 같아요 케네디가 자꾸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6만 10만 14만 5다를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거 딱 듣고 케네디가 어? 니네 뭐야 초반에 4만만 필요하다더니 왜 이제 갑자기 10만 14만이야 꺼져 빼 다 빼라 그래 파병을 아예 파토냅니다 그러자마자 CIA랑 아까 보였던 그 랩니처 미국 합참이 펄펄 뛰면서 지금 파병 안 하면 지금 나중 가서 라오스 공산화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씨브레 라오스 공산화되면 지금 태국이 인도네시아고 쫙쫙 내려간다고 지금 공산화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진짜 이 양반들은 지도상 그런 거지 지도상 지도상 베트남이 공산화되려고 하고 지금 남베트남이 당신은 버티고 있었죠 북베트남이 지금 공산화가 됐고 라오스 공산화되고 좀 있으면 이제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다 공산화되면 어떡할 건데 라오스부터 즉각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무슨 생각으로 지금 파병을 파토냐냐고 지금 펄펄 뛰었다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케네디가 63년도에 암살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까지 군당국과 CIA와 이렇게까지 마찰을 했던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몇 없습니다 케네디만큼 마찰이 많았던 대통령은 거의 없을 거예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쿠바 미사일 위기 자 그리고 나서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터집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뭐 피스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먹혀요 쿠바에 지금 소련의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핵탄도가 들어오냐 마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미국의 국방부 당국자들하고 외교 당국자들이 지금 케네디의 말대로 피스 평화 이걸 들어주겠냐고 또 그리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화래요 케네디가 국내에서 하도 자기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싸리데가 소련의 후르시초프를 만나서 직접 쇼부를 봐야겠다 후르시초프가 핵감축에 대해서 나랑 딱 정상회담에서 이제 쇼부를 보면 우리 미국 국내의 국방부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도 이제 나한테 그렇게 반기를 못 들 것이다 만나서 케네디가 후르시초프한테 얘기를 해 대놓고 핵무기를 같이 감축해야 된다 서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면 10분 만에 둘 다 7천만 명이 죽는다 케네디가 후르시초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마자 후르시초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어쩌라고 내일 핵무기가 서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가 있었던 1961, 2년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소련은 당시에 자기들이 매겨살려야 되는 국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국가들의 안보라던가 이런 거를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잖아 소련이 거기서 미국의 핵 감축하자고 했대 감축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양바들이 뭔 개소리하냐고 나토가 언제 또 여기를 삐치꾸들어올지 모르고 소련도 그 입장에 있는 거야 소련 입장에서도 미국의 나토와 소련을 막으려는 국가들이 언제 소련을 붕괴시킬지 모른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소련도 있는데 여기서 소련이 그 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요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케네디는 혼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케네디의 말에 동조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겠으나 사실상 국가를 쥐락펴락하고 외교 당국자들이라던가 국방부 당국자들 소련 모든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토라던가 남한이라던가 이런 친미국가들의 정부들 전부 다 합했을 때는 케네디는 엄청난 소수였다는 거야 그렇게 이후에 이제 케네디가 암살을 당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1963년에 11월에 암살을 당해요 왜 암살당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암살을 오더를 내렸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분명하게 드러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이후부터는 미국의 대부분의 정부에서 군사개입을 결정하고 물론 닉슨 때 내에서는 군대를 베트남전쟁 같은 데서 빼고 좀 그렇긴 하는데 국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실제로 반전운동 반전쟁운동 이런 게 1960년대 후반 6.8혁명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시작된 혁명이 있어 히피문화라던가 뭐 반전운동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게 1968년 그 6.8혁명 이후부터 전세계로 퍼져요 미국도 반전운동 분위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고 그 시대에 케네디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 케네디가 원하는 대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케네디가 대통령할 때였던 시대에는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지 케네디 암살된 직후에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즉각적으로 개입합니다 1964년 8월부터 개입하죠 케네디가 사망하자마자 실제로 그 기존의 그 미국의 외교당국자 국방부 당국자들이 원하는 대로 실제로 다 개입해요 미국이 진짜 여기서 우리가 팩트로 볼 건 이거죠 케네디와 CIA 국방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팩트라는 거예요 CIA와 국방부 입장에서는 케네디 저 새끼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수행하면 이 국가가 위기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야 그 이후에는 이제 CIA와 국방부가 짜고 케네디를 일부러 암살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음모론의 개연성이 좀 있다 그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케네디 암살과 관련된 문서가 CIA와 FBI가 작성한 기밀문서들이 무려 14,000개 넘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 10월에 2,800건 정도를 까요 근데 CIA랑 FBI가 2,800개의 문서 중에 몇백개는 공개가 안 돼요 CIA랑 FBI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건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 2,800개 중에 몇백개만 빼고 이제 공개가 되는데 까보니까 별거 없대요 내용이 뭐 그냥 뻔한 내용들이야 이후에 2021년 12월에도 까요 1,400건 정도 2021년 12월 16일에 싱싱한 이제 1,491건의 기밀문서를 공개를 했어 근데 저것도 별거 내용이 없대요 별게 없는 것만 까 지금 아직도 만개가 넘는 문서가 남아있다는 거야 케네디 암살 관련된 문서가 아직도 몰라요 저 모든 문서가 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음모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죽였는가 자 오늘 실제 존재했던 국방부와 CIA와의 케네디의 갈등 관련된 여러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케네디 음모론 관련해서는 뭐 오스월드가 어디 출신이고 잭 루비가 어디 출신이고 뭐 별의별 음모론이 많아요 뭐 프리메이슨이 했다느니 뭐 별 얘기가 다 있어 국제정치적인 실제 존재했던 갈등 정부와 국방부 다른 내각들의 갈등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설명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런 거와 관련된 것도 오늘 간다요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케네디와 국내 정치적으로 음모론이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10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깃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구독 ind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